채널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보고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은 몇개의 재생 목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베이직 라이노 완전 기초 도구들 설명입니다 1편부터 50편까지 모두 시청하기를 추천합니다 두번째 튜토리얼 튜토리얼은 라이노 예제들입니다 처음 올린 평반지부터 보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그림의 영상이 4개, 3개 또는 2개 최근에는 하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영상들을 처음부터 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각 도구에 대한 설명들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의 영상이 한개로 줄어든 겁니다 3개의 영상은 설명이 없는 첫번째 영상 음악만 나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만 있는 두번째 영상 그리고 간단한 설명으로 부족한 것들 자세히 파고든 또 다른 베이직 영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아 잠깐 제가 이렇게 영상을 3개로 쪼개놓은 쪼개놓은 건 아니죠 각각 다 여기서도 완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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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합니다 살짝살짝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그리면서 하나가 그 그리면서 찍은 영상 가지고 설명만 넣고 빼고 한 게 아니라 이때마다 한번 그리고 두번 그리고 세번 그리고 뭐 네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영상 초반에 튜토리얼 보다 보면 자주 언급을 할 겁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 포인트 에디팅 영상입니다 라이노를 하다보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고 싶을 거예요 아 이게 말을 좀 제가 또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런 물건들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뱀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들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요령들 뭐 설명들 영상입니다 어 순서는 사과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 Problem solving 어 문제 해결 영상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카페나 댓글로 올리는 질문들 중에 영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골라서 영상으로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제 채널이 라이노티처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과외 문의는 여기 이 아이디로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과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채널 상단 요기 과외 문의를 클릭하시면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채널 영상을 보고 즐겁게 공부하시길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며 이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